공조냉동기능사실기 안녕하십니까? 공조냉동기능사실기 담당하고 있는 마용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조냉동기능사실기에 대해서 오리니케이션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필기할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공조냉동기능사자익증을 땄을 때 취업나가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공조냉동은요 앞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산업기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에 기사나 산업기사는 시험 보는데 어떤 제한이 있었죠 기사 같은 경우는 공대, 기계가, 4년제 졸업한 학생들이 주로 시험 보는 게 요구였죠 그 다음에 전문대, 기계가 쪽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주로 이걸 봤죠 그 다음에 기능사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다 응시가 가능한 게 기능사였습니다 이 기능사에 자익증을 취득했을 때 주로 어디로 많이 나가냐 취업나가는 건 저는 대부분 학생들이랑 상담할 때 두 가지로 구분해 줍니다 현장에 나가서 실물을 띠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오퍼레이터로 나가는 게 있고 두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20, 30대일 때는 이 자익증은 관계없이 따더라도 어디요? 현장에 나가셔서 직접 냉동기 제작도 해보고 설치도 해보고 시운전도 하고 운전 상태 점검도 해주고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걸 권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세가 50대 후반, 60대 이렇게 갔을 때는 대부분 이 기능사 자익증 취득했을 때는 어느 쪽이냐면 오퍼레이터 쪽을 많이 권장해 드립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큰 빌딩에 기계실에 들어가서 냉동기 관리해 주는 거죠 운전해 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계, 전기, 전자 등 모든 산업본문에 쓰이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로 취업 나갈 때는 가급적이면 뭐예요? 현장에 뛰어나가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쪽이 젊었을 때 이 분야에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업용이나 보건용 기계제도 나오는데 기능사 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니까 그분들이 많이 하는 쪽은 이쪽 분야가 되죠 건물 및 시설 관리해 가지고 특히 냉동 자격증은요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좀 어렵다 이렇게 손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조금 이 자격증이 휘기종이죠 그래서 취업이 잘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분야보다는 이쪽으로 나가는 게 낫죠 나가서 직접 제작하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이런 쪽으로 장례 설계하는 게 낫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거 하는 게 좀 무리니까 외눔 쪽이요 산업용 쪽으로 나가시는 게 좋고요 이런 기능사에서 1차 시험은 필기 시험의 60문제에서 관학이 없죠 무조건 몇 개? 36개 즉 60%죠 이상 맞으면 이제 합격이 돼서 2차 주관식으로 들어옵니다 2차 실기 시험이라고 그러죠 주관식에는 실기 시험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 실기 시험에 오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필기가 있습니다 필담 요게 이제 예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동영상이라고 그랬죠 동영상을 해서 지금도 동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작업형이 나옵니다 이 작업형은 시기에서 강간과 동간을 합작을 해가지고 일정 모양의 치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강간이 나오게 되면 강간이 되어있을 때 작업할 때 와시아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는 큰 와시아에서 여기 사이즈가 딱 맞아요 이렇게 또 하나는 작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원형으로 살펴보게 되면 위에서 왔을 때 강간의 두께가 이렇게 표시될 겁니다 그래서 큰 와시아를 놓게 되면 이 사이즈가 여기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용접을 하면 돼요 와시아하고 강간하고 녹여서 용접해 줍니다 물론 이 용접은 산소와 아세틸렌이 결합된 겁니다 아세틸렌 가연성 가스죠 산소 지연성이죠 여기에 뭐가 된다? 불씨가 들어가면 연소의 3요소가 되죠 그래서 여기 용접을 합니다 반면에 작은 와시아는 큰 와시아 강간 내경보다 작습니다 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용접봉으로 안에 여서 이거 메꿔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메꿔서 용접을 해줘야 돼요 물론 안으로 똑바로 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 약 1cm여서 용접을 쫙 하게 돼 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게요 큰 와시아는 용접을 하게 되면 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작은 와시아는 여기서 여서 할 때 사람들이 용접 전문가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겁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안을 엮고 용접봉 녹여서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된다? 펑 하고 많이 불똥이 튑니다 겁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 대부분 이렇게 엉덩이 뒤로 빼고 용접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요 이 가스 용접은 전기용접과 틀려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딱 보고 이렇게 용접하면요 불꽃이 절대 정면으로 안 올라옵니다 옆으로 갑니다 그래서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얻어맞아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해나가시고 두 번째 펑 하게 되면 이 자리에서 펑 했다 여기서 이렇게 해오는데 여기서 펑 했다 그럼 여기 다시 떼는데 그게 아니고 펑 했을 때는 바로 조금 뒤에서부터 다시 해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새는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강간 용접에서 이 작은 와시아에서 대부분 많이 샙니다 아베 이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샘물이 강간한 용접봉이었을 때 갔다 대면 이게 용접봉이 넘어서 샘물이 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완전 녹여 붙이는데 조금 무한 얘기지만 이 용접은요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잘해요 왜? 일단 샘물이 넘으면 여자들은요 이거 갖다 대면 겁을 먹어가지고 손을 달달달달 떱니다 이 떠는 게요 기가 막히게 일정하게 떨어가지고 이게 물결 모여놔 비드가 착 일어납니다 학생들 지도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거 손으로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할 때 어떻게 해요? 의식적으로 어떻게 이걸 탁탁 이렇게 일정하게 쳐줘야 됩니다 저것도 할 때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쳐주라고 하면서 이걸 몸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몸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프라야로 강간을 살살 돌립니다 그러면서 착착착하게 나가면 물결 모양이 일어나고 안 세고 일정하게 그 다음에 모양을 하고 나면 여기 원형이 용접봉 보던 이 원형이 동그랗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여기가 점수 많이 받죠 그 다음에 강간에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그게 뭘 세운다? 동간였습니다 그래서 강간하고 동간하고 그 사이에 뭐예요? 붕사 뿌려서 스케일 제거해 주고 그 다음에 황동용접해 줍니다 강간하고 동간하고 용접 붙이는 거요 그 다음에 동간과 동간은 전부 다 은남용접 우리가 긴노라고 하죠 이걸 해서 만드는데 이 작업이 대략 한 두 시간 정도 갑니다 여러분들한테 시간 주는 게요 그러고 나서 치수를 재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몇 미리? 10 미리 기준입니다 10 미리 기준입니다 이쪽 치수가 7cm였는데 7.2cm가 됐다 그러면 0.2cm 즉 2mm가 오바된 거죠 이런 걸 다 계산해 가지고 전체 치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얼마예요? 10mm라는 얘기예요 10mm 이내가 되면 이제 합격권에 들어갑니다 이거 조심하셔야죠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이거 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였냐면 전기 결선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 전기 결선이 없어지고 바로 이 분야로 나오죠 동영상이라서 그래서 처음에는 동영상이 보면 뭐냐? 냉동기 모양 같은 거 탁 놓고 산소용기 모양 탁 나오면 이름을 적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조금 어렵게 나옵니다 여기는 조금 뭐가 되냐면 동영상에다가 이론이 같이 겸해서 나온다는 얘기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업형 플러스 그 다음에 동영상 그래서 작업형은 대략 2시간 정도 이건 따로 시간을 잡아서 날짜 잡아서 해야 되고 동영상도 또 따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대략 1시간 정도 그래서 두 개 합쳐서 몇 점이요? 100점이 나오면 되는 거죠 100점에서 60점 이상 나오면 됩니다 스타일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동영상 공부할 때 기본 이론과 기출문제로 해서 공부를 해 나가는데요 여기에서는 한번 다시 얘기하면 기본 이론이 예전에는 뭐 했었다? 사진하고 극에 대한 이름을 적는 그런 걸로 많이 나갔었는데 지금은 뭐까지 나온다고요? 진짜 이론이 나옵니다 압력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01.325 kPa 이게 압력 단위로 했을 때 압력 단위로 했을 때 키로 뉴턴 퍼 제곱미터로 하면 얼마가 되느냐 또는 30도씨 섭씨 온도 30도씨를 화씨로 고치면 몇 도 화씨냐 이런 기본적인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pH 선도 작도에서 나오는 엔탈피 갖고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예전에는 주관식으로 나가가지고 실기시험 나오는데 동영상이 지금 포함이 됐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그래서 학생들이 사진만 보다가 갑자기 고속다이통 장단점 세 가지씩 쓰시오 이게 뭡니까 하고 나와서 얘기들 합니다 기능사가 예전에 비해서 조금씩 어려워졌죠 그런 이론을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이론을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시험 보는 문제 기출문제를 해서 공부를 해 나가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기출문제가요 A가 본 기출문제하고 B가 본 기출문제가 같지는 않습니다 운전면의 시험 보는 것 같이 문제는 카드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문제가 나오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시험 보고 나온 학생들을 수소문에서 구술에 의해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은 불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도 정보를 얻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 문제를 기초를 찾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하면서 그걸 갖다가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항상 공부할 때 이쪽 이론을 갖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1차 공부했던 걸 좀 응용을 해 가지고 여기다 살을 붙일 겁니다 근데 1차는 우리 공부하다가 시험 볼 때 뭐가 되냐면 4지 선다형이니까 잡아낼 수나 있지 2차 주관식은 직접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능사 공부하시더라도 조금 어떻게 해요 신경 쓰셔야 됩니다 기출문제는 당연히 다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문제은행 카드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숙제해서 좀 공부해 놓도록 하셔야 됩니다 학습 방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방법에는 공조냉동과 자동제험의 안전관리하고 나와 있는데 주종은 공조냉동이 제일 많고 특히 냉동 쪽에 우리 공부할 때 1차 공부할 때 아시겠지만 이 냉동 쪽에는 어느 분야에 공지주와도 마찬가지지만 기초 부분 잘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기초 부분이 대부분 어디냐 압력 온도 열 해 가지고 나가면서 어디까지요 냉매 있는 부분까지 이 기초 분야 잘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냉매 pH 선도까지는 공기 조화도 역시 뭐가 되냐면 앞에 기초 분야에서 우리가 습공기 선도 작도하는 방법이라든가 보는 법 이런 거 갖다가 잘 알아 놔야죠 그래서 이 분야는 무조건 꼭 좀 알아 놓으셔야 되고 자동제험이 안전관리나 나오는데 여기서 자동제험은 실기에서 전부 다 뭐냐면 전부 다 뭐가 된다고요 전기 결선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직접 작도하는 게 아니고 도면이 나와서 A접점 B접점 어느 분야에 연결되어 있냐 이게 열려 있는 거냐 닫혀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 전기 결선에 나온 이 문제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전기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뭐예요 도면에 나온 거 암기하셔도 됩니다 왜? 남은 거째로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도 얘기 들어보니까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새로운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책에 다 수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보시고 답이 간단한데 용지는 하면 크게 나오는데 답 쓰는 건 간단해요 무슨 결선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도면이니까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 이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안전관리 분야도 제가 보니까 크게 나오는 거 없습니다 그럼 주종음인 바로 뭐다 냉동하고 공기조화의 기초 분야 이런 분야를 좀 잘 알아 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그 화면은 사진 나오는 거는 대부분 일정하기 때문에 그 문제 보고 답을 외우셔도 되지만 서술하는 거는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 서술하신 거는 이건 이렇게 되고 이런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냉매 구비조건 많이도 안 그럽니다 통상 한 세 가지 쓰시오 그러면 이거 쓸 줄 아셔야 된다니 냉매 좋은 점만 다 생각하시면 되죠 화학적으로 안정돼 있어야 되고 전열이 양호해야 되고 냉매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전열이죠 그다음에 배관에 대한 부시성이 없어야 되고 무해하고 인체에 무해하고 독성인체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조금 눈여겨보면서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일체할 때야 대충 눈으로 보고 찍으면 되지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직접 서술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물어본 게 아니고 제가 학생들 수업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전부 다 정리해서 나오니까 이쪽을 좀 신경 쓰시면 될 거예요 여기 안전관리는 1차 시험에 나올 때는 건설업법이라든가 에너지법은 아니고 여기 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식적인 안전관리입니다 산소 용기 색깔 시중에 다닐 때 산소 용기 나온 거 보셨죠? 녹색 그렇죠? 산소 용기 아스틸렌 용기 색깔 황색 여러분들이 용접할 때 가스 용접할 때 산소와 아세틸렌을 쓴다고 했어요 압력 비율 1대 10입니다 산소가 얼마? 통상 5kg quasagit 4.0kg 40.5kg 40.6kg 75.6kg 0.5kg 40.5kg 55.4kg 100.5kg 45.4kg promotion 높은 40.5kg 50.5kg 45.4kg 50.5kg 50.4kg 10.4kg 파스칼로 물어봤다 또는 파스칼로 물어봤다 하면 고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압력 기초적인 걸 알아야 된다 이거 왜 대기압이 얼마예요 1.0332 kg·제곱센치일 때 얘가 얼마였다 101.326 kPa이잖아요 그럼 얘가 4라고 그러면 여기가 4일 때 이 값은 얼마냐 x 그렇죠 이거 두 개 곱하고 얘로 나눠버리면 값 나오죠 계산기로 누르면 바로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구해낼 수 있어야죠 이런 게 전부 다 어느 쪽 분야에 들어가 있다 안전관리 파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안전관리 파트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건설이나 에너지 쪽이 아니라 지금 어느 쪽 고아가스 쪽의 안전관리에 해당합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1차 공부할 때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뭐냐면 암모니아 가스 누설 시에 누설 검사법 그 다음 재독법 암모니아는 물에 최적으로 약 800 내지 900배 용이한다고 그랬죠 그 암모니아 누설되면 어떡한다? 물 뿌리는 게 가장 좋죠 암모니아는 공기보다 가볍다 무겁다? 가볍죠 그러니까 암모니아 가스가 누설되면 위로 올라갑니다 가스 누설됐다고 꼭대기에 환기창으로 머리 내밀고 있으면 어떡한다? 암모니아 가스 시커마시고 죽습니다 암모니아 가스 누설됐다? 바닥 쪽으로 내려가야죠 후렴 가스가 누설됐다? 그러면 이거는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주로 어느 쪽? 위쪽으로 올라가야죠 이런 상식적인 게 바로 전부 다 어느 쪽에서 나오는 거다? 안전관리 파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요 이 분야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공기 좋아하고 냉동 쪽이 아무래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자동 제어는 전기 쪽 결선 문제가 꼭 한 문제 많이 나오면 두 문제인데 대체적으로 시험에 학생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 문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도 한두 문제 그 문제 나오는 문양 수를 보니까 보통 열 개 여기 나오는 이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문양이 대부분 한 열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당 몇 점이란 얘기예요? 5점이란 얘기죠 열 문제에서 몇 문제? 한 여덟 문제만 맞춰도 40점 아닙니까? 그렇죠? 용접해서요 기본 점수만 나와도 그 정도 20점 이상 나오니까 꼭 100점 맞추면 100점 다 맞으려고 하다가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60점만 넘으면 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공부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이론 나오는 거 요즘 이론이 서술형이 나온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서술형 공부 좀 많이 해놓으세요 보통 시험 문제 보니까 열 문제 중에 한 세 문제 내지 네 문제가 서술형이더라고요 15점에서 20점 무시 못하죠 조금만 공부하면 점수 따는 과목이고 정기결선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나오는 거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문제하고 답하고 외워버리시면 돼요 정기 자신 없는 사람들은 안전관리 이런 거 조금만 해놓으면 주간식 동영상에서 50점에서 거의 몇 점이요? 40점 가까이 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접에서요 치수 오버 안 되고 세지 않으면 기본 점수 다 나오니까 무난히 합격해요 일단 용접에서 어떡하냐 다 여러분도 하고 나면 뜨겁잖아요 그럼 물에 식힙니다 맨 끝에 닛불 연결하는 데 있어요 그거 흐려넣듯 풀어내가지고 바로 내지 마시고요 푹 담궜다 꺼내가지고 가져와서 자기가 용접하는 장소에 산소 토치 연결해가지고 물에다 담궈보세요 그러면 옆에서 부르륵 나오면 그거 세는 거예요 그럼 빨리 보완해야죠 세는데 안 세더라 그러면 누설 없습니다 산소 토치로 해요 전부 다 그걸로 해가지고 세나 안 세나 압을 굉장히 높은 압으로 거는 게 아니고 가스 용접은 참고로 하세요 고압에는 터집니다 저압용이지 그래서 압력을 보는 식으로 체킹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2차 기능사 실기시험이요 용접이 있고 그다음에 동영상이 있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해야 되는 건 용접은 실습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취업하셔야 되는 거고 동영상 관계는 지금 제가 가르치는 이 방법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가는 거요 차근차근 밟아 나가시면 큰 어려움 없이 해결이 될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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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ops 5시ops 6시ops 10시ps 100시ps 6 gör